안녕하세요. 채널주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인데요.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약속이 있을 거예요. 무슨 점심 약속, 저녁 약속도 있고 술을 드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 물어봐요. 술을 먹어도 되냐고 조금 먹는다고 보면 나쁘진 않겠죠.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운동을 하고 술 먹으면 안 좋을까요? 안하고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 그래서 술 먹는다고 운동 안하지 마시고요. 술을 드셔도 운동을 하고 드시면 오히려 몸에 낫습니다.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충분히 드시고 술을 조금만 드신다면 내일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 없이 내일도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도 안 좋고 무리하게 술 먹는 것도 안 좋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. 비디오 보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공유, 좋아요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